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향한 편견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비장애인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오디오북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우리 집에는 라디오 DJ가 산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면서 둘째 오빠는 나름대로 나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 배우 이세영이 낭독한 오디오북 우리 집엔 DJ가 산다 내용의 일부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발달장애인 오빠와 비장애인 동생의 일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제6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열고 장애 당사자나 주변인으로서 겪은 에피소드를 선정해 오디오북으로 제작했습니다. 우리 집엔 DJ가 산다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사회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디오북 청취하셔서 스토리텔링 공모전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북은 대제목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우리 집엔 DJ가 산다를 비롯해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서 느낀 장애인을 향한 무관심의 아픔을 담아낸 우산지팡이 장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엄마의 브로콜리, 마음을 전하는 100가지 방법, 보호색 등 5개의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배우 이세영 외에도 성우, 신범식, 조수연이 낭독을 맡았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계속해서 장애 에피소드를 담은 오디오북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8일까지는 일상 속의 장애인을 주제로 제7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장애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청수 백석대학교회가 천안 동남구 소재 교회 본당에서 제3대 강인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